XSFM입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에디터 블라인드 써본 적 있습니까? 뭘 써본 적은 없고 눈팅만 해봤어요. 눈팅 왜요? 재밌어서? 네, 그냥. 저는 취재할 때 아니면 블라인드를 본 적이 없어요. 큰 회사를 안 다녀봤습니까? 큰 회사 안 다녀도 새 회사라고 아마 가입이 되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블라인드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뒤부터는 쭉 사장이었기 때문에 안 보는 쪽이 정신건강의 사장도 직원이니까. 거기 근데 새 회사라고 하고 닭을 달면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기업 직원들이.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2월 17일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특정은 할 수 없습니다. 블라인드니까요. 네. 제목은 안녕히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다. 한없이 미안하고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하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 지금 삶은 지옥 그 자체야. 나는 편한 길을 찾아 떠나는 거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길 바란다. 나를 집요하게 괴롭힌 XXX 셀장. 나를 보면 싫은 척을 팍팍 내고 파트장에게는 안 좋은 피드백만 골라서 하고 동료들에게 내 험담하던 셀장. XXX 셀장에게 불러 내가 썼다는 걸 알려준 XXX 팀장.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만들어준 XXX 셀장, XXX 팀장. 나는 당신들을 지옥에서도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XXX, XXX 다른 직원들이겠죠? 둘은 나 뒷담화하기만 바쁘고 직장 내 왕따라는 걸 처음 체험시켜준 너희들. 나중에 자식 낳고 똑같이 그 자식도 경험해보면 너희들 심정도 이해가 될까 몰라. 그리고 회사도 용서할 수 없어. 톡테라스에 가서 울며 불며 상담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쏘아붙이던 당신도. 톡테라스란 카카오라는 기업에 있는 직원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있는 어떤 퍼실리티인 것 같더라고요. 마음의 편지 타라스인가 보네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 셀장 XXX, XXX는 내 장례식에 오지 못하게 받고 부족은 받지 말아줬으면 해. 시체는 화장해서 산골해라. 그리고 먼저 떠나는 날을 다시 찾지 말고 나를 잊고 살아라. 재산은 모두 가족에게 맡기되 퇴직금은 왕따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으면 한다. 삶에 있어 마지막으로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 정말 미안 모두 안녕. 그 글 뒤에 블라인드에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의 글들이 더 올라오다가 많이들 지워집니다. 이거는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쉬운 것이 블라인드는 어떤 글의 신고 숫자가 많아지면 글이 자동으로 지워지지요. 이것도 정치적 생물학입니다. 익명성을 기초하다 보니까 사측도 익명의 인력을 풀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언론인한테는 오 지워지네. 이 사건 취재해야지 하는 좋은 역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원은 이 글이 올라왔고 보도가 많이 돼서가 아니라 블라인드에서 관련된 글들이 지워지는 걸 보고 이 이야기를 다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의 서승욱 지회장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회사 정시 퇴근이 6시입니까? 퇴근 시간이 저희가 선택적 근로시간대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이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늦게 나가면 못 가면.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밤늦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녁 6시에 판교에서 밤섬 앞까지 차를 몰고 오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히나요? 올라오는 길도? 사실 제가 차를 몰고 오지 않고요. 자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로 오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막힐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회장님은 서승욱 지회장님은 사본이 08년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본이 딱히 없긴 한데요. 네. 대기업 용어죠? 사본. 제가 08년 입사. 08년 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사 13년 차. 인생이 카카온대. 카카오에 노조가 생긴 건 18년의 일이에요. 10년 동안 조합과는 관련 없는 그냥 포지션을 맡고 계셨고. 네.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08년은 제가 다음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입사를 했죠. 그렇죠. 08년에 들어갔는데 카카오부터 입사했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과 카카오 합병하면서부터 이제 카카오 소속이 됐고. 네. 합병하면서부터 이제 초반에 노사협의회죠. 저희는 이제 라운드 테이브라고 부르는데요. 노사협의회의 첫 멤버로 같이 합류하면서 이제 회사 내의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같이 함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된 뒤부터. 지회가 생긴 지는 올해 해수로 3년째. 그러네요.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네. 지난 3년 사이에 회사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데 요즘 시기에 딱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네요. 지금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사건으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독특한 것이요. 좀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것이 최초 발단의 거의 전부입니다.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등장하고 어떤 갈등이 평연화되고 이런 보통의 프로세스가 없고요. 그냥 글이 올라온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글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으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묻힌 글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왜 방송까지 탄 이슈가 되었느냐. 내부에서 여기가 삶의 터전인 카카오의 직원들이 많이 공감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회사에다가 기자들이 전화를 해보면 회사는 인사 분야의 담당자들도 이게 누군지 모른다.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요.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은 없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사건을 조사하셨습니까? 저희도 별도의 채널로 사건의 제보와 이런 부분들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선택을 하실 만한 분이시고 온라인 익명으로밖에 알리실 수 없는 분이셨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 알릴 가능성이 낮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널리 퍼지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도 널리 퍼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카카오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다수에서 전체라고 상정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죠.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카카오의 인사평가. 인사평가 시즌이 보통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연말에서 연초. 보통. 그렇죠. 인사평가의 결과를 직원들이 받아보죠.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카카오의 인사평가에 대한 리포트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좀 방대한 편이에요. 다른 기업에 비하여?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목 자체가 좀 세분화돼 있고 뭐라고 할까요? 피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공부로 농자들이 많이 이해하는 건데 피어리뷰 라고 하죠. 논문을 주변 사람들이 같은 걸 공부한 사람들이 검증해 주는 그런 식인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직 구조를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조직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조거든요. 어떤 점에서?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하지만 굉장히 유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표현이 그런 느낌이죠. 고용 유연화 같은 느낌. 조직 체계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피어라는 어떤 그런 누가 누구를 같이 일했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굉장히 어떤 한 조직 내의 평가라고 하면 보통 고정된 조직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은 보통 한 부서에서 평생을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서를 자주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인사에 유리함 혹은 회사 마음대로라서인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낳다 날 때마다 그때그때 인력들이 재배치되기 때문입니까? 후자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덜 유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은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할까요? 영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가는? 부서가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부서와 사람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 조직 체계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거죠. 그게 주기가 어느 정도? 저희는 매주 조직 개편을 발표하거든요. 네. 이 사실이 조금 놀라우실 수 있는데 물론 전체가 다 매주 바뀌지는 않지만 매주 뭔가 바뀌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요. 옛날에 집단 농장이 그런 걸 해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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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역사 배우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자끼리 친해지면 노조 조직 할까봐 그것도 하는 일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매주 보직이나 부서가 바뀌면 일을 어떻게 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주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조직, 일부 조직은 계속 바뀌는 거죠. 쉴 새 없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꽉 막힌 조직에서 옆방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런 회사하고 다르게 이 회사는 전 건물에 있는 모두가 모두를 조금 더 다른 회사들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나요? 잘 알고 있다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같이 일하는 기간 자체가 짧아버리면 깊게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피어리뷰가 신빙성 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피어리뷰가 그렇게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지는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에서도 회사 인사부서에서도 지금 외부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냐? 누구랑 같이 일하기 싫으냐?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센 질문을 하고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은 하지 않는다? 인사고과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뭔가 회사 내 시스템이 있지는 않고요. 그게 해당 조직의 물론 체계는 동일하지만 체계는 동일하지만 지금 속해 있는 조직별로 뭔가 평가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도 어떤 조직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조직도 있고요. 어떤 조직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뀐 조직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그냥 혼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장이 정해서 서로를 평가하는 이 일이 그렇다고 연봉에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반영이 되죠. 연봉 협상 시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직 내에서 평가 같은 결과들이 취합되면 그것들이 연봉의 어떤 하나의 근거로서 활용이 되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들었군요.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결과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동료 리뷰도 있고 예를 들어 조직장이라면 상향 리뷰.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리뷰도 있고요. 동료 평가도 사실 알려진 거는 그 항목이지만 사실상 더 많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많아요? 네. 예를 들면요? 이렇게 분야별로 어떤 면, 이 사람의 예를 들어 혁신성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런 항목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경영자 편이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얼핏 들으면 직원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내부에 있으니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게 일이시고, 제 회장님이. 이런 인사평가의 결과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 직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준다 하는지에 대해서가 궁금합니다. 그 항목 자체만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체라고 말하시면 하나를 특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명해진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하는 답변.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쓰는 게 아니라. 네. 체크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저도 제가 평가받은 걸 봤는데요. 저도 있더라고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런데 이제 평가 결과가 워낙 많기도 하고 사실상 총평적인 부분 쪽에 좀 더 저는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 좀 잘 못 봤던 거죠, 저도. 제가 과거에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항목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카카오는 평가 제도 자체도 거의 이제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여긴 모든 게 많이 바뀌는. 네. 원인은 많이 바뀌어요. 빨리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평가 제도가 왜 매년 바뀌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래요? 최근에는 조금 안정화된 부분이 있지만 과거 한 5, 6년 정도를 통칭해서 보면요. 거의 이제 1, 2년에 한 번씩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류의 질문이 선택지가 나온 것도 오래 안 된 겁니까? 오래되지 않은 겁니까? 예를 들어 그 질문은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를 체크할 수 있는 칸은 나온 지 4년 됐다.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4년간 그걸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분도 알게 모르게 있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누가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외국계 IT 회사의 혁신적인 기업 경영 방법 이러면서 나온 다면 평가 방법이라든가 다면 평가라고 주장합니다. 직급을 없앤 경영이라든가 그런 걸 혁신적인 외국계 IT 업계의 경영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된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전면적으로 그런 거를 도입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국내에서 있어서는 그런 평가를 가장 빠르게 많이 도입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의 평가가 그중에서 제일 낫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평가를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걸 보다 보니까 과연 평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죠. 네. 내부인이시니까 지회장님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답변이라 내놓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걸 보면 이거 아니에요. 회사가 원하는 건 모티베이션이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디모티베이션이 되느냐잖아요. 그런데 보통 꽤 많은 직원들이 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동력이 떨어지고 이걸 보면. 또 한 면은 그 중요한 면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평가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보상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상과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손해는 보고. 아 손해 보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 결과가 뭐가 딱딱딱딱 나오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이 평가 결과에 맞는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자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좀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일면에 올라가기는 어려운 노동 문제인 것이 이걸 봤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사막을 헤집고 다니는 기분이 들거나 그래서 내 삶에 바뀌는 게 뭔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끝나는 문제 이런 건 확고하게 드러나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아는 답답함이고 글로 써내려가서는 심각성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전달해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한 번은 한 해는 제가 해당 평가 제도는 굉장히 주관식 서술이 많은 평가 제도였었어요. 어떤 해는? 네. 아 뭐 파란색을 본 너의 마음을 설명하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쓰면서 저도 그걸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보통 학생부 기록 같은 거 이제 학교에서 관리하잖아요. 품행이 단정하고 바르나. 그거 다 주관식으로 써있네요. 네. 집중력은 부족함. 거의 그런 걸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저는 그때 그날 거의 잠도 한 두세 시간밖에 안 자고 그 주관식 서술을 다 써서 수신병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세한 어떤 그런 리뷰라든가 서술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되겠거니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걸 활용할 여유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자세히 해도 평가를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모티베이션을 해가지고 뭔가 혁신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거죠. 이번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보니 당신은 어떠어떠한 일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처우에는 어떠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려면 실제로 큰 IT 기업은 인사팀이 겁나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처리할 영향도 없으면서 그냥 윗선에 보여주기 식으로 복잡한 걸 써내게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평가제도가 최근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회사에서도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이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사실이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아이디어가 어떻게 왜곡됐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면 굉장히 많은 실험과 뭔가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야, 너네가 당연히 평가하라며.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잖아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평가자들을 만드는 분들도 저희의 크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했을 때 도대체 나아지는 게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 그렇죠. 그걸 인사부처의 인사부서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경영지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되고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가 연결이 안 되니까 되게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질문에 천착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받아보는 이 인사평가 결과서에는 나랑 일하기 싫은 사람이 몇 퍼센트다라고 써있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저는 더 디테일한 서식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고요.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드러나진 않지만 전체 중에 몇 프로의 비율이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전 지금부터 좀 입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결과라고 보여줘. 너 좋아하는 사람 몇 퍼센트? 싫어하는 사람 몇 퍼센트? 그렇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된 게 이 폐인님도 말씀했지만 이 이후에 카카오 직원들이 유서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담엘평가는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그 중 일부에는 담엘평가 서식의 일부를 블라인드에 공개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공개한 부분을 보면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758, 1.56% 그거는 전체 통계입니다. 전체 통계고요. 전체 통계와 개인에 대한 통계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도 한 1, 2% 정도는 계속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를 비교해서 보라는 용도고요. 아, 전교석차! 표준 어떤 비중과 나의 결과가 어떻게 나를... 전교석차예요. 전교석차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혁신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교실이 돼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슬슬 입감하고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몇 퍼센트가 성적표에 들어가 있으면 내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지. 그냥 서로를 싫어하게 만드는 새시대의 오가작통법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중에 누가 날 싫어하지? 고칠 게 뭔지를 알려줄 수도 없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건 이제 별도의 항목이 있긴 해요. 뭐가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되게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라서 그런데... 아, 네. 이해를 애써 볼게요. 주관식 서술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 여론을 더 얼마나 좀 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이 직원들에게.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번 주도 뭔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은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부분은 이제 이 항목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어차피 지금 회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정도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그 의견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이와 유사한 항목들이 존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다이렉트한 표현이 있는 자체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인사부처에서 개발하다가 나왔겠죠. 이게. 윗선에서 누가 넣으라고 해서 두 중에 하나는 확실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도 뭐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이건 보고 배워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서 이렇게 써. 그런데 이제 담염평가를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된 것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 표현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표현을 해 주는데 거기에 항목이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면 그거를 사실 집중해서 보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에 문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재미있었던 건 이것도 사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카카오의 내부인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월 18일에 이 사건이 보도된 다음에 좀 트랙백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제가 발견합니다. 블라인드의 글들도 지워지더니 언론사의 기사들도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사의 기사도 실화호가 많으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그럴 수 있나봐요. 카카오를 다루면 그렇게 할 수 있나봐요. 뭐 작은 매체들도 있고 동아일보 같은 메이저 매체들도 있었어요. 지워져서 지금은 안 나와요. 이 사건을 보도했던 게. 이래서 이런 관련된 노동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뤄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속도가 늦어요. 경영진은. 그래서 첫날엔 막을궁리만 합니다. 그때 나온 사고인 것 같아요. 막을궁리의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죠. 진상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에. 사내에 알려진 어떤 바와 제가 생각하는 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초반에 저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유서 내용 자체가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파악하기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의 어떤 자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룰 때도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퍼지면서 그 당사자에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걱정해야 되는군요. 노조도. 네.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회사의 얘기는 언론사의 그거는 자체적인 자살보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으로. 준칙 위반으로 지운 거다? 그렇게 추정된다라는 거죠. 이상한데요? 준칙 위반이면 데스크에서 보통 원고를 바꾸게 시키지. 그렇죠. 저도 제가 이제 본 몇 가지 기사, 메이저 기사는 아니었죠. 몇 가지 기사에는 해당하는 유서가 그대로 전문이 실려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열 안 하고 올렸다가 나중에 지우는 일을 하지 않으라고 데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노조 아니라 정말 유능한 언론인도 진상을 아내기가 좀 힘들죠. 그렇겠죠. 그런 게 걸리면 윗선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짤리죠, 바로. 그만큼 무능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일주일 뒤에 원래 간담회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2월 25일에. 그렇죠? 요즘에 간담회를 많이 해서 2월 25일이. 그러시겠죠. 김범수 의장이 나왔던,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하고 돈 기부한 얘기만 했다. 제가 읽어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다 그 얘기에 집중을 했었죠. 화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내야 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흐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갑자기 기부를 밝히기도 했고, 이분이 정치권의 뜻이 있는지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부 자랑을 하려고 원래 준비했던 거예요. 2월 25일에 스타가 된 상황이었어요. 라이언 옆에서 웃으면서. 그런데 18일에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하던 일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갑자기 두려워서 그걸 철수시켜버리면 그게 더 그림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했어요. 사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 타이밍의 문제가 컸죠. 사실. 그래서 원래 애정되어 있던 건 맞고요. 원래 이 상황과 무관하게 사전 질문도 받고 먼저 사전에 진행했는데. 실제로 여론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받는 상태에서 과연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진 못했죠. 제가 왜 아까 우리 모두가 힘내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사에 나온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카카오 내에서는 절대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김범수 의장의 워딩이죠. 며, 카카오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마음가짐과 의지가 있는 회사라고 믿으며, 이번 이슈는 사내문의의 경고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네. 사내에서 충돌은 잃을 수 있지만, 그 후로 회사가 회복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변을 잘 살피고 다독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이르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게,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너무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기도, 갑자기 석고대제하기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엔 누꼬시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죠. 상당수 언론에서 이미 준비했던 기사들을, 기부와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좀 어색한지 어떤 기자들은 기부 80%, 사고 20% 이렇게 집어넣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골은 상당히 험했지만, 김범수 의장이 못할 반응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봐주면. 그 문제는 내부에서 보셨을 때, 그 후에 일주일간 회사가 그에 맞는 반응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어땠습니까? 네, 사실 그날 이후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현안에 대한 문제, 현안이 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IT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보상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가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답변을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원론적인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명확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올렸고. 상당수의, 도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IT 업체들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린 2020년도였고, 이것이 주주들한테만 돌아가선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니까 시장의 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인색한 회사들이 IT 업계에 꽤 많이 있어서,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현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을 했고, 그것을 실제 회사가 그 다음 주죠, 이번 주에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뤄지긴 했습니다, 그 문제가. 일주일 뒤에 그 문제를 다루는 행사까지도 회사는 기획을 했다? 사전에 기억한 건 아니고, 25일이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3월 1일이 휴일이었으니까, 사실 한 이틀 정도 이후에 진행을 한 거긴 합니다. 그러네요. 평일로만 세보면 대응이 느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토론하자고 한 다음에, 어쨌든 그날 좀 오후 늦게 답변이 달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런데 논의 결과는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김범수 의장의 발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비슷하게 어쨌든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게 그 회사가, IT 회사들 매우 그렇습니다만, 밖에서 들으면 저 호칭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카카오에서는 브라이언이라는 단어가 사단장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직급을 없애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괜히 막 산천초목이 떨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카카오 안에서는. 실제로 철권에서 브라이언을 고르면 산천초목이 떨죠. 거기는 암워킹도 있고, 그런데 여긴 브라이언 하나잖아요. 이게 김범수 의장을 그렇게 부르나 보는데. XSFM입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여성청결제를 굳이 써야 할까? 어머, 예준바. 그냥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겠다고? Y존은 청결하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의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청결제를 써야 해?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4가지 유산균 발효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까지. 말해 뭐해? 여성용품 전문기업 29데이즈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여성청결제 블라썸케어 포밍클렌저.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실제 그 행사 이름이 브라이언 톡 애프터였고요. 부르는데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름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다른 직원들도 영어 이름이 다 있잖아요. 나름의 상하구조가 있을 것을 알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김범수 의장과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뭡니까? 오늘은 이 공동대표 두 사람이 나온 행사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 모르시겠어요? 아니, 이거 되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복잡해. 구조적으로 이해는 좀 불가능해요. 조직도를 통해서. 다만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내부에서는 영어 이름을 써서 한글 이름이 잘 입에 맞지는 않지만 조수용 여민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카카오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공동체, 카카오 계열사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재벌말로 하면 회장님인가요? 정확히 사실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좀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이제 CEO는 당연히 역할이 있고요.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위쪽 인사도 이상하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카카오 내의 일을 주로 하고 경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 공동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양반들은 어떤 솔루션을 내놓습니까? 일단은 조금 더 디테일해진 부분은 이제 어떤 절차로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하고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것부터 짜야죠. 얘기를 하긴 했고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냐.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김범수 의장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큰 틀의 프로세스나 절차가 언제부터 누구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날 결론이 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을 그럼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하자라고 다시 이제 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질문 내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회장님이 상당히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십니다. 네. 셀링이 잘 안 되시죠. 이것이 이제 그 원래 회사원이었다가 우연치 않게 노조위원장이 되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슈가 될 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악당 번역기를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영인들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대책이라고 얘기하겠다고 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했다. 큰 진정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거봐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계속 고잉되는 문제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전향적이고 좋은 프로세스가 나왔다. 그게 사측에서든 아니면 노조측에서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랑해도 좋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정도의 답변이었다 정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저희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회사의 의지가 있다라는 게 판명됐으면 결국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뭔가 논의를 하자 라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두 주 정도밖에 안 지났고 조직원들 말고도 모든 노동자들의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상당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빨리 진척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두 주가 됐는데 이제 첫 발을 뗀 정도라고 이해를 할게요. 알아본 바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해외 사례에도 이 동료에 대한 리뷰가 승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걸 지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카카오는 진짜로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료평가가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를 반영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동료평가는 그냥 참고 자료이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참고 자료로 마음을 후벼 파놓고 그렇죠. 그거는 평가 자료로 쓰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피드백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기분 나쁘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너 자신을 알라 같은 느낌으로 일찍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이런 문제겠네요. 배달의 별점 그렇죠. 에 못된 리뷰. 내가 딱히 나쁘게 한 게 없는데 못되게 나오는 리뷰. 이건 사실 그냥 좀 기분이 나쁘고 별이 몇 개가 떨어져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정신건강을 엄청나게 해치거든요.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결국 그 별점 리뷰, 음식점 리뷰도 이제 어떤 요식업 관계자분들과 실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관계가 치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뷰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막 던지는. 말씀드렸듯이 내부 조직 관계가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쉽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점이군요. 오랜 기간 부대끼고 인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인스턴트한 평가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네. 인간에 대한 평가가 인스턴트하면 그 평가가 올바를 가능성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구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관계가 흐트러졌냐. 네. 이런 부분인 거죠. 그게 그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냐. 이 관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원 사이에 깊고 오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요. 회사는 지금 그것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지향하고 있다. 좀 건조하게 조각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사람들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 의도했다고 저희가 얘기하기가 계속 어려운 게 카카오는 어떤 누군가의 의도로 잘 굴러간다기보다는 그냥 막 굴러가거든요. 아, 좋은 평가예요. 더 들려주세요. 그 회사는 그냥 막 굴러간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고 뭔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닌 것들이 그냥 반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특정한 한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도가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빌어두는 이 자연상태의 상황을 경쟁 구도에서 자연상태를 내빌어뒀을 때 발생하는 그냥 문제들. 사실 전 평가 외에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이게 거대한 흑막이 있다는 해석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되게 독특하게 들리는 게 다른 노동문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나쁜 회사라는 게 보통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있고 개인사회가 건조해지는 직원들의 관계. 그리고 80년대부터 혁신적인 기업이 사용했다는 익명성을 기초로 한 다면평가. 이런 혁신적인 경영 방식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소수의 피해자들이 의도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기존에는 너무 소수여서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에 띄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공감이 되는 거죠. 이 플라인드의 글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했던 것처럼. 멕시코에서 한 명이 강력범죄로 죽었다는 건 동네 사람 절반은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 한국 사람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나라의 절반은 이런 고민을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회사 안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되어 있었고 거품이 올라오다 올라오다 지금 뚜껑이 열린 정도인 상황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그래요. 저희가 자꾸 학교와 비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반을 바뀌고 전학을 보내고. 그런데 평가를 계속해요. 시험도 보고. 그럼 그 학생이 어떤 상태에 빠질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안 지 한 달 돼서 친해지지도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앙케이트 돌려요. 그런데 이름 안 써 있어요. 글씨체를 봐도 알 수 없어. 그리고는 계산 결과만 나왔어. 너 싫어하는 사람 몇 퍼센트. 성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이것보다는 초등학교 때 했던 롤링페이퍼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롤링페이퍼는 어떻게 하면 필체는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런 함정이 있군요. 롤링페이퍼로 나쁜 말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게요. 이분법을 벗어난. 노동섹션의 언론의 특유의 이분법을 벗어난 질문들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남은 시간에. 겉에서 들었을 때, 잣대 없이 들었을 때는 조직이 자주 바뀐다. 프로젝트가 자주 바뀐다. 사람들도 자주 갈린다라는 건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은 회사 경영상 장점은 있죠. 어떤 점에서요?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조죠. 그렇군요. 부서의 파워라는 게 해체가 되는군요. 그렇죠. 경영자와 부서가 고착화되면 부서는 힘싸움이 있죠. 그게 해체가 되는군요. 경영진 쪽은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서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부서가 파워가 있는 부서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지의 영역. 퍼치가 되는 영역이고요. 아, 이것이 드러내주는 점은 회사가 부서 조직보다 훨씬 세다. 웬만해서는, 이 회사는. 약간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IT 게임 업계를 보시면요. 해당하는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가 거의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조직장의 파워가 굉장히 크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긴 해요.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조직장도 회사의 큰 방향성에 의해서 그냥...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알고 있는 게임 업체의 사례들에서는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그 직원들이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카카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주로 포털 쪽과 게임 업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보면 근데 딱 눈에 띄는 권고사직이 없긴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없어지면요. 다들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실제 인생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심정적 빈 책상을 내주는 전술은 있군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커리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IT 업계. 그렇죠. 세부 스킬, 스킬셋과 커리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순간에 그냥 어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통 아무리 회사들이 요즘은 게임 업계에도 보통 리부트라는 말을 게임 업계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폭파된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리부트라는 조직에 다 모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거기서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되는 그 조직을 보통 리부트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모이게 돼도 실제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어떤 내가 나에게 맞는 업무가 없다면 당연히 회사가 아무리 거기서 계속 어디 옮겨갈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지. 실제로 우리가 포털을 쓰다 보면 가끔씩 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서비스가 없어질 때 그 서비스를 담당했던 팀원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나는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같은 회사 안에서? 네. 떠도는 거예요? 그럼 스킬셋이 쌓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다른 회사 가고 싶어도 레줌에 넣을 만한 것도 안 쌓이고 계속 마이너스 만들고 그런데 지금 알려주신 대로 그런 일이 잦으면 인사평가에 이런 박한 일이 없어도 인생에 그다지 행복하지 않겠네요. 인생이. 그렇겠죠. 저는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의 서비스, 소수의 게임들이 성공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다수는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자연에게 맡기는 방식인 거죠. 지금은. 내 개인이 맞는 조직을 찾아서 알아서 가라.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거의 매달 새로운 탈락자를 만드는 경영 방법인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는 굉장히 IT 업계, 게임 업계가 크게 성공한 케이스만 나오는데요. 저는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구조에서는 다수가 행복해지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같은 매출을 크게 낸 회사라고 하더라도 매출을 크게 내는 상품은 따로 있어요. 무슨 식품회사다. 라면 하나만 겁나 잘 팔렸다. 그럼 나머지 것 개발하고 있는 나머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갈리고 바뀌고 갈리고 할 텐데 그게 가장 회전이 빠르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13년 차시니까 매달 대학 입시 보는 기분일까요? 실제로 내부 이동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부서 이동 같은 걸 내부 이동을 할 때 기존에 실제 그런 이력서를 요구했어요. 전에 담당했던 프로젝트 기준으로 요구를 했죠. 오랫동안 이 회사에 다닌 정규직인데 이력서 내라. 그게 이제 인터뷰에도 많이 나왔지만 게임 업계가 되게 심했던 부분이고 포털 업계는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덜 눈에 띄었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상황에 차인 분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노조가? 왜냐하면 포털이라는 곳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리상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될지 저도 깜깜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내부 이동도 많지만 유입, 유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깥에서요? 네. 1년에 한 20% 정도는 새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한 2,500명 정도 되죠. 2,500명인데 한 해 500명이 들락날락한다? 많으면 500명? 어쨌든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규직이 많은 회사치고는 되게 버스터미널 대합실 같네요. 그 직원들도 이제 이직한 회사가 판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밥집에서 만나죠.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IT 업계가 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건너뛰입니까? 왜 건너뛰입니까? 어디를요? 왜 뛰어다닙니까? 다른 이직한. 나를 중심으로 보면요. 내가 이직을 하는 게 나의 커리아나 나의 성장에 훨씬 더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들었던 이유로 회사에서는 내가 대파인데 어느 요리에 넣을지 매번 달라진다. 네. 그리고 난 계속 대파.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도권을 갖기 위함이군요. 회사를 떠난다는 건. 실제로 그래서 블라인드를 좀 보신다고 하니까 회사에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 난 이직을 하겠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 전통적인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 산업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회사에 뭔가 손실을 끼치게 해서 이직을 하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IT업계에서 노조가 조직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였죠.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거는 역설적으로 지회장님이 참 알기 어려운 혹은 IT업계에 뿌리를 내린 노동자들이 참 알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한 회사에 오래 있긴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큰 호텔입니다. 내가 호텔리어야 호텔은 오래된 업계다 보니까 옛날 고용 방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승진을 포기한다고 해도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모두가 모두를 알죠. 온 건물에 그런 삶은 없다. 없죠. 그게 이제 선택해서 사람이랑 안 친해지기로 한 내양인이 아닌 이상은 그게 꽤 답답한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삭막해지면 그 사실을 알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회사의 잘못인지 직원의 잘못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지고 혹은 이게 노동문제인지 지각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공론화도 어려워지고 실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를 노동문제로 안 보고 나의 문제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취직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전 그게 오해라고 생각 안 해요. 꾸준히 쌓여온 데이터에 의한 추론일 테니까. 그런 고민을 블라인드 같은 데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냐? 네. 그렇다면 너무 심각한 게 다른 업계에서는 이렇게 자각의 기본이 안 된 수준인 경우가 드물거든요. 노동자가 어찌 보면 되게 반대로 경영에 유용한 시장이네요. 유용하죠. 저는 되게 자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닫혀도 닫힌 줄 모르는 파편화된 인재들이 쌓여있는 시장. 거기에서 조금씩 노조도 생기고 있고 자각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포인트가 나와야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크게 번지긴 했는데 좋아요. 이런 거 나름의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깨에 오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포털 어깨에 있기 전에는 게임 회사에 있었고 당시 굉장히 즐겁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첫 직장 좋죠. 그렇죠. 그때는 눈에 띄는 거에 집중하면 그냥 그게 자체가 서비스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상황을 보니까 왜 회사들이 다 이렇게 됐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과 뭐가 바뀌었지? 네. 뭐가 바뀌었지?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넓어지기만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직원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회사로 돌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돌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아까의 어떤 자각문제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비판 의견들이 존재해요. 저 매출 안 나는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끌고 가야 되느냐. 자발적 논호 갈등. 그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애티튜드 인가 봐요. 네. 내 옆에 동일직군 사람 때리기. 아. 그건 네. 알겠고요. 다른 노동시장의 양상과는 상당히 독특한 양상들이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회장님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 판교에 갑자기 주르륵 노조들이 생겼어요. 네. 제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아 그렇죠. 저희 거의 상패 얘기도 나왔는데요. 드리밀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18년도에 그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노조가 한꺼번에 생겼어요. 그렇죠. 네. 모두 화삼식품 모조로 기어들어갔고. 그래서 사실 이제 화삼식품 이라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로 점점 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주주가 저인 노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런 안해본 감투를 달고 판교에 오래 있어 본 사람들 이게 모두가 위장 취업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IT노동자로 평생 살던 사람들이 노조 지회의 간부가 된 거예요. 이 양반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시다가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좀 커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안 문제의 해결이 되게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직전에 괴롭힌 사건 그리고 평가 문제도 어쨌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얘기해보지는 못했지만 좀 근저에 공감대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업계 자체의 변화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사랑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IT 노동자들 개발자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노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그런 환경과는 반대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전통적 제조업의 어셈블리 라인이 겁나 인간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양반들은 평생 친구에다가 맨날 일도 없이 술 먹느라 늦게 들어오고 같이 자식 초등학교 입학한 것도 알고 다 같이 가요. 노조가 겁나 끈적끈적해요. 여긴 안 그렇잖아요. 전혀 반대잖아요. 전혀 안 그렇고요. 저희는 영어 이름 쓰잖아요. 실제 본명도 모르고 아 그렇구나. 본명도 모르고 나이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도 모르죠. 실제로 거의 아주 친하지 않으면 거의 몰라요. 트위터 노조는 아이디만 아는 거 아니야? 가족관계도 모르고 그래요. 가족관계 다 이해합니다. 근데 몇 가지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안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단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과거에 이런 게 힙하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였죠. 그게 극단자로 적용되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오더라. 맞아요. 트위터 얘기해서 말인데 요즘 트위터 들여다보면 3년 전 4년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견하고 오지랍 해주는 사람들 고맙다. 그렇게 됐구나.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네요. 이게 뭔가 그냥 그냥 노동 이슈 이야기 들을 줄 알았는데 4, 3살이 논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현안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과제를 놓친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결국 해결책을 찾으려면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단순히 이 항목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당장 그거 철폐하라고 머리띠 두르고 두려 놓는다고 해서 그 다음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결국 지금 제사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회사하고 정말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감정을 담아서 머리를 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왜냐하면 의장도 말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건강한 조직이 됐으면 한다.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의 분석이 제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맞으면 김범수 의장이 의도하는 이런 회사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의문인 게 과연 김범수 의장은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두둔했잖아요. 김범수 의장을 대신 두둔했잖아요. 대팡은 그냥 점잘한 말만 하고 뒤로 빠지는 게 맞다. 저는 그게 믿고 있긴 한데 노조 지회장은 지회장은 지회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당연히 궁금해 해야 되죠. 혹시 정말 저게 분석의 전부 어떻게 하지? 아는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진심이면 어떻게 하지? 진심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럼 공부했는지 아닌지 들어볼 생각도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아는 게 저게 다 하면 어떡하지? 제가 실제로 그런 거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내부적으로는 브라이언이죠. 김범수 의장에게 저희는 내부 회사 시스템도 일반적 기업과는 되게 달라요. 내부 시스템이 한마디로 트위터같이 돼 있죠. 실제 사내 시스템이 SNS 형태로 구조로 돼 있어요. 하필 트위터로 얘기하셔가지고 평상시에 늘 조리 돌리나요? 그런 사례도 나오긴 합니다. 이게 누구나 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에게 어떤 맨션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맨션이 걸려야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전체 피드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도 김범수 장한테 자주 맨션을 보냅니다. 우리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읽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답변받지 못했어요. 뭐 그래요? 같은 회사 동료를 떠나서 대표자와 노조 주회장이잖아요. 그 회사 노조 겁나 많습니까? 여러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나죠. 그러니까 급이 맞으니까 대화를 좀 터달라. 이게 아니라 직원 2,500명 이라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한테 대답하는 게 어렵나? 그게 생각해보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음 카카오 시절 카카오 초창기 시절은 저는 대화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땐 열심히 했다? 네. 그 대화를 보기가 어렵죠. 이 부분도 확실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 회사로서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좀 더 하나 더 들어가면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 개개인의 네트워크 소통이 얼만큼 잘 돼 있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활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똑같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 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친교도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파편화가 이어지고 조직은 계속 자꾸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뭉치거나 끈끈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반복이 되면 결국은 블라인드 가서 갓게 죽는다는 소리 내놓는 결과는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글의 사례도 비슷하게 카카오도 항상 매주 전체가 모이는 타운월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요? 실제 김봉수 의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열심히 했네요. 근데 그 빈더스만 봐도 확 변한 게 느껴져요. 작년은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분기 한 번도 제가 열리지 못한 걸로 좀 보이고요. IT 기업인데 중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되고 그 입시 하는 입시에 처해 있는 학생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당연히 개인에게 굉장히 무리가 가는 지금 상황인 거죠. 부자가 무섭네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근데 최근에 좋아졌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가산에서 옛날에 일할 때도 듣던 얘기거든요. IT 기업의 개인화가 노조 설립을 방해한다. 그런 요소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회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장려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각각의 고통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에 각각 앉아있는 수험생처럼 되어버린 거군요.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실제로 책상이 독서실 책상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좁겠네요. 좁아요. 되게 넓은 사진만 보여주고 자랑할 때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공연공간을 넓혀서 네트워킹을 많이 하게 한다는 의도였지만 이게 둘 다 안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통 그런 회사가 공연공간은 협력업체랑 미팅만 하더라고요. 할 일 없이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되게 회사생활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못 들을까 걱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들어버렸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던. 많은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원칙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경영진은 입학오를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반복되겠죠. 그리고 보통 반복이 되면 노동자들이 버티고 찌그러지면서 버텨주어서 더더욱 경영진은 모르거든요. 똑같은 실적은 나오니까. 쥐어짜기나 바지 아래층에 발 쿵쿵 닿으면서 그렇게 뗄 가능성이 높네요. 저도 이게 지금 최악 상태가 아니라 최악으로 가는 약간 도입부? 네. 맞아요. 더 바빠지시겠군요. 그렇죠. 사실 18년도에 노조들이 많이 판교에 등장했던 IT업계에 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빨리빨리 선점을 하고 계약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 정도의 이슈가 가장 컸었는데 지회장님은 탄력근로고 뭐고 탄력있게 오래 계시겠네요. 한동안. 지회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오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는 저도 이 어깨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다들 인스턴트하게 떠나고 이러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을 당부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흐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편하게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자의 끝은 치킨집이란 말이 또 다르게 들리네요. 여기까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외로움의 결과가 치킨집일 수도 있겠고요. 네. 네. 편안한 은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만나는 게 좋지만 또 만나 뵙죠. 좋은 일로 저희가 뵐 수도 있죠. 그럼요. 좋은 협력 사례를 만들어서 좋은 경영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 자랑하러 나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브라이언을 여기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네.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타이밍에 자랑하기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한 번 또 뵙죠.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 여기 아직 IT 이런 거 안 집어넣었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화삼식품이죠. 네.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 카카오주의 크루유니언의 서승욱 지회장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